아예 승관이 파트 때 다 뽑아도 되긴 하겠다, 그냥 저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아예 첫 동선을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비행기 기다리듯이 입장을 해 스태프분이 약간 승무원처럼 있어가지고 티켓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거지 와 야 너가 거기서 그냥 스탠드 마이크로 나눠주는 거야 옆에 구름이 더 있어 쌍둥이 더 반나절 주걸 앉아있어 버근해 미친 아이스 아무리 꿈꿔친 아이스크림 시간이 너무 완가 잘, 괜찮다 이거 요리사원이다 좋다 좋다 나 승무원처럼 하고 형 타이밍 지는 형이 그 타이밍에서 랩해주고 나 당황하고 형이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저는 이거 폴드업 폴드업이 좀만 기다려 저항이 형 얼마나 작았던 건지 얼마나 작았던 건지 나는 슬롱스러운 같아니까 니네 해 그래 그거 해 아, 이거 뭐였거든? 이게 있어야 돼 조금씩 다운 맞아, 아까 보인 건 지 M? 그렇지 아, 이거 뭐였거든? 아, 세네 배로 할까? 아보기, 여기 세 아보기, 여기 세 아보기, 여기 세 아보기, 여기 세 어, 어, 넥스 레벌 호주가 내 세, 내 배로 세, 내 배로 엔다, 빌어로 엔다, 빌어로 우리 댄스를 안 쓰잖아 나도 그렇게 그 시간이 내게로 저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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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장 It's going to be 방향 제 트랜 한 번 맞추게 바로 fourth 방향 제 트랜 더 모여서 disabled 더 모였어, 이쪽 5рет 스태 . 에이아 체크인 에이아 체크인 에이아 체크인 제주시리 아니 나는 둘째 종류는 생각났는데 손만 나오는 거 있잖아 펴주는 거 괜찮으면 카메라만 비춰줘 이게 치킨이 아닐 수도 있고 통과 아니면 당첨 하고 이제 그걸 최대한 숨기고 있다가 그래야 뭔가 굳이 기계를 안 놓고 해도 되니까 체크인 하는 것처럼 표현도 되면서 체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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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피 해주는 것보다 이게 나는데 어때? 와 앉아있어 내 옆에 구움이 또 있어 상대시 비교 밑에 다 낮아줘 출보라 앉아있어 새로운 것들에 쩔어 도외내야 들어와 들어와 다 그랬어 예예예 올려다보자고 비행위에 내가 탈꾼 사람들 머리위에 얼마나 잘해본 건지 정답 동영의 치킨 동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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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유닛 리버스 보컬팀 버전이 연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잘 준비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재밌는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안무가 없었는데 뭔가 여기에서 안무를 저희 다 같이 하면 더 웃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구성이 정리됐어요 원래 승무원 컨셉 그거 자체도 없었는데 연습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보컬팀 유닛 리버스는 항상 너무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마 역대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킨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뵐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치킨 보컬팀 파이팅!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올라와줘야 돼요 올라와서 봐 어? 비스만 있다면 엔스 나를 그려낼게 엔이 많죠? 나를 그려낼게 하 수 있다면 수 아 괜찮아요 내가 거기서 또 그때 알았어요 너를 위해 리리아 빠 아 찬스 아 찬스 아 찬스 너를 위해 리리아 빠 아이고 하나 둘 셋 고향가 있어 나 어제 널 앞을 내 손 말 듣고서 정말 좋고 야 아 아 1번 2번 3번 4번 5 2 3 2 3 2 1 2 2 2 2 3 3 3 3 3 4 4 5 5 자 누운 다음에 일어나서 동작을 다 까먹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잡고 위로 올리고 이때 엉덩이 들고 내리고 내리고 사실 이렇게 딱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어디에 누워? 몸에 어디에 누워? 사실 민규가 너무 올라오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좀 던진 큰애들을 못 써 아 다 아 근데 근데 우리 안내신이 저는 친하지만 이제 무기호 재밌으니까 살짝 복근에 힘주고 있어주면 복근에 힘? 자 내가 어딘지 여기 힘줄 수 있는 상복근 어때 진짜 크다 어때 어 나도 편해 어 이거구나 아 이거다 이거다 2번 2번 2번이야 벌써? 3번 3번 아 어느 느낌이 있어 3번 2번 2번 3번 4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3 4 1 1 2 1 2 2 2 2 2 2 2 2 2 다했다 다했다 다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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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운동 잘한다니 그만해라 야야야 이걸로 그렇지 그 거야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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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야야야 야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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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의 움직임이 엔 투 투 그렇죠 그렇죠 땅땅땅 엥 너를 위해 닐 리리아 파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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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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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시는데 어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어 그래 내가 또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아 너무 고생이 많아 이 금은 다음 달에 아 이 금은 다음 달에 갈게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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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다 포즈 이제 졸일 수 없어 аци 갓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ongratulations 베이비 베이비 놀러간 진심 마지막 이거 필요해! 마지막 이거 필요해! 그렇지! 마지막 그 원샷으로 가야 돼 중간 모여서 이렇게 까다가 같이 돌아다니는 어 가야 돼 그거 마지막 내가 가야 돼! 아! 봐봐야지! 아! 어떡해! 어떡해! 이거 미치구나! 좋아! 그 상태로? 맛있다! 돈을 먹어야 돼 저게 좀 더 떼봐 네 거 이쁘게 되긴 했어요 아 흠 아무도 느껴봐줄래? 나를 선택해줄래? 너를 향한 마음이 떨려 tonight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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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해 건배 건배 고양이죠 고양이 디노 디노 이거지? 찰랑해 찰랑해 아니면 다들 세 글자니까 나는 네 글자로 땡솔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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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느껴봐줄래? 나를 선택해줄래? 날 건배 찰랑해 찰랑해 호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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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배 건배 호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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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캐롤랜드 위에서 드디어 저는 드디어 팔랑해를 만들었어요 팔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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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제가 팬분들 하라고 하라고 했던 팔랑해를 드디어 캐롤랜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희 퍼포팀이 지금 유닛 리버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게 하려고 캐롤분들에게 또 좋은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저희도 또 좋은 추억 만들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파이팅